전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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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예쁘게 나온 것 같아 짱 와 오늘도 촬영한 사람 있구나 진짜 대박이다 대박 별로 안 추울 것 같다 근데 그니까 우리 때 엄청 추웠잖아 셀린이 보셨어요? 네 맞아요 이쪽 2층으로 가시면 돼요 아아, 네. 촬영은 나가지 마세요. 신부님, 이렇게 예쁜데 사실 너무 예뻐서. 아, 진짜? 못 들었네. 안녕하세요. 촬영 좀 하셨어요? 네, 저희 셀레카 하러 왔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거 너무 예쁘다. 우리 저런 샷이 나왔을까? 이런 거 나왔을 거 같아, 그치? 시클럽. 이거 수정군이에요. 대박. 이 정도 라인 잡아드리거든요. 다 고르신 다음에는 저쪽에 벨 누르시면 돼요. 골라볼까요? 이것도 괜찮은데? 괜찮아? 다 묶어보자. 대박. 너무 잘 나왔다. 아니, 이거 아니면 이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아, 여기 있는 거 잘 나왔네. 오! 이것도 멋진데? 아, 내 다리가 마음에 안 돼. 오케이, 패스. 오히려 좋아. 패스 나한테? 이게 또? 오! 대박. 이거 예쁜데? 얘 좀 될 거 같아. 이건 별로다. 손이 별로. 별로. 응. 별로? 별로. 별로. 아, 이거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는데? 이것도 잘 나왔다. 이것도 예뻐. 너무 잘 나왔네. 아, 난 이건 너무 예쁜 거 같아. 미인 사진이 될 수도 있겠네.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런 드렌스가 진짜 예뻐. 잘 맞췄다, 그치? 이것도 괜찮은데? 응. 뭔가? 잘 나왔다, 이거? 너무... 맞아, 무서워. 이거 예쁘다. 이게 써도 진짜 잘 어울린다. 아, 진짜? 나 이렇게 붙어서 없는 건 별로인 것 같아. 넘어가. 오! 이거 잘 나왔다. 이 느낌이 되게 좋았어. 다 예쁜데? 여기 거? 오빠? 어머. 근데 여기 되게 좋다. 그러니까. 아, 한복도 너무 잘 나왔네. 응. 이거, 이거 예쁘다. 이거 별로야. 귀여운데 이거? 응. 귀엽다. 애기 같아. 애기 같아, 애기. 이거 귀여워, 애기 같아, 진짜. 쪼꼼해 보여, 왜 이렇게? 해볼까? 야. 라스트. 패스를 왜 주세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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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야. 오. 확실히 검은색은 표정이 제일 나왔네. 패스. 뜨끈하냐? 패스. 한숨이 절로 나와.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사진이 엄청 많았어. 20개. 잘하셨어요. 액자 프레임 볼게요. 액자 사진 하나만 볼게요. 이거 맞나요? 네. 오빠는 다른 거 없어? 아니야, 나 저거 좋아. 자기들아. 찾으러 오시면 진행해 드릴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짐단 가져오시면 원본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 사람이 빈하다고 느꼈을까요? 20장을 만들어버리네, 이렇게. 그 사람이 좀 헛달아야겠다. 사진 찍어준 사람. 열심히 찍어주셨는데. 근데 우리는 덕분에 원본이. 원래 원본이 기가 막히게 많잖아. 맞아. 그리고 대부분 그냥 수정이 필요 없겠던데, 뭘. 진짜. 수정은 뭐 그렇게 오래 안 와. 원본도 다 잘 나왔어. 알람도 충분히 다 잘 나왔어. 와, 30만 원 벌었어 우리. 진짜. 근데 저기서 돈 진짜 많이 쓰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막 다들. 저기서 못 차리면. 맞아. 왜냐면 저기서 뺄 수 없어서 그냥 해주세요 하면은. 맞아. 33만 원이 날아가는 거야. 맞아 맞아. 끝. 끝. 저희 3시간 걸렸어요, 3시간. 2시간 반. 2시간 반 걸렸어. 2시간 반 걸렸어요. 나 1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어. 커피를 좀 마셔야겠다. 이렇게 원본을 줍니다. 이렇게. 오오. 아, 부작진 못할게. 쏘이니. 끝. 여기 800. 800장이 들어있어, 800장. 저희는 근처 카페에 왔습니다. 처음에 800 몇 장에서 200 몇 장으로 추리고, 200 몇 장에서 또 80 몇 장으로 추리고. 80 몇 장에서 또 실장으로 추리고, 그 실장님이랑 같이 추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뺄 게 없어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고 저희 둘이 다시 완전 20장으로 더 줄였어요 괜찮아? 어 농촌 뷰 같아 농뷰? 응 하얘서 좋네 그래 이렇게 하얀 날 이런 데 와야지 맞아 아쉽네 응 아 너무 비싸는데 진짜 이런 서른장까지 죽이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맞아 한 페이지에 33,000원? 근데 보통 4,50장 같다고? 내가 들은 게 맞는 건가? 다시 물어봤잖아 그래서 한국 생일 한 번이라고 하면서 탈 거 아니야? 그 돈이 낭비 되는 돈이 다요 그래서 다들 하지 말라잖아 액자 추가 절대 하지 마세요 페이지 추가 절대 하지 마세요 앨범 절대 안 봅시다 이 투어들 다 그래 어깥찜에서 주문자 못 해냈어 828장 있었으니까 거의 800장 넘게 줄였어요 800장 넘게 줄였어 아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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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